자, ever 이렇게 붙어있으면 둘 다 뭐죠? 상관없다는 얘기죠. 상관없이. 뭐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make a promise to라 했으니까 누구에게 약속을 한다겠죠? 누구에게 약속을 하든 상관없이 make a promise 약속한단 말이고. 그 다음에 the promise about. whatever the promise about. 그 약속이 뭐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계속 다 해줬네. 앞에 보면 practice라는 말이 나와요. practice with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과 함께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그 사람. very가 아주 라고 하지 말고. very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바로 그것. 사람이면 바로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연습해라. 그러면 되겠죠? 이것으로 시작해라. 되겠죠? start with. 뭐뭐로 시작해라. 되겠죠? promise to yourself. 당신에게 하는 약속으로 시작해라. 되겠죠? 그건 정말 이러한 걸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뭐뭐로 처럼이겠죠? 약속하는 것 처럼 약속하는 것과 같은 얘기겠죠? 뭐와 같은 거? 요구하는 약속과 같은 것도 이렇게 되겠죠? continually.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깨고 되겠죠? make a promise는 약속을 하다고. break a promise는 약속을 깨다니까. 약속을 하고 약속을 깨는 것을 계속해서 이거, 이거를 할 때 될 겁니다.